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이 로직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한번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이고 바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 표준은행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시민들이 표준은행 카드 계정으로 버스 요금도 내고 지하철 표도 사고 뭐 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식당에 식사하고 식사비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급여도 받고 등등 표준은행을 통해서 다 상익을 처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은 매일같이 수천만건 혹은 수억건의 거래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수억건의 프리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펑시와 프리듀스가 수억건의 이벤트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그 관련 기관들 수만거 수십만 수백만 그죠 수백만까지 될거에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 수만 하더라도 300만개 잖아요. 300만개 각각 각 기업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 지금 지금 이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준은행이 상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표준은행이 한국에 런칭하는 상황을 상정한거에요. 런칭한다고 하면은 표준은행을 통해서 급여 뭐 기업의 회계 그리고 뭐 각종 상거래 그래 등등등등등등 그죠 한국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래가 수억건이 있습니다. 수억건의 거래가 발생을 한다고 상정하면은 그 수억건 중에서 수천만건을 우리 표준은행이 처리한다고 상정하는거에요. 수천만건의 거래들이 매일같이 다양한 컨슈머들에게 데이터가 보고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기업이 재고를 재고를 구매하는 거래 이 거래는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a기업을 관장하는 시스템 모듈이죠. a기업을 관장하는 모듈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되겠죠. 전송되고 그죠. 요런것들. 이 경우 a기업이 재고 구매 재고 구매. 재고 구매. 요것이 프로듀서가 되고 그리고 요것을 a기업의 회계 모듈이라고 그럴까요? 회계 모듈로 데이터 전송되죠. 요것이 그러니까 컨슈머가 되겠죠. 그리고 a기업의 정보는 다시 지자체라던가 중소기업청이라던가 중소기업청이라던가 각종 소속도시라던가 소속도시라던가 등등으로 이 데이터가 또다시 전송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국세청으로도 전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다시 또 다른 컨슈머가 되죠. 컨슈머.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필요하다면 또다시 또 다른 컨슈머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그렇죠.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이렇게 사슬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젠스테이지의 기본적 동작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작정하고 얘가 데이터를 프로듀서가 무작정하고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프로듀서가 주는 것.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번째. 그렇죠. 첫번째는 컨슈머가 요청할 때 그러니까 produce sends 데이터 when only when이라고 할까요. only when consumer asks 요청할 때. 인기고 있고. 두번째는 그냥 컨슈머와 상관없이 produce가 sends 데이터 그러니까 when data available 데이터가 유용할 때 이거는 그냥 이걸 무슨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push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push 서비스 같은 거에요. 그렇죠. 일방향. 일방향적으로 그냥 notification notification이라던가 push 서비스 이런 경우 지금 이제 첫번째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예제는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컨슈머가 요청할 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요. 얘가 요청할 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국세청이 요청을 할 때 각 기업들이 자기의 거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국세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기업들 국세청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저기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300만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300만개 기업들에게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가 요청하는 거에요. 그럼 국세청의 서버도 자원이 한정적이죠. 그렇죠. 국세청 서버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기업들 1번부터 300만 번까지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에 따라서 1번부터 1만 번까지 데이터를 보내라 1만 번부터 2만 번까지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럼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어떤 영업 활동을 기록한 세무보고서죠. 세무보고서를 텍스 리포터라고 얘기해요. 텍스 리포터를 국세청 모듈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세청은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민 디멘드와 맥스 디멘드의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싱 디멘드 프로듀서를 되어 있는데 프로세싱 파트는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디멘드 얘는 어디서 출력되느냐니까 이거에요. 로그 인포 디멘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850 나온 부분 있죠. 얜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이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프로듀서 850 나왔죠. 그리고 프로세싱 500 나왔죠. 프로세싱은 컨슈머 여기서 프로세싱 50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 슬립하고 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땅땅땅땅땅땅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디폴트 값이 1000이고 그러니까 맥스 디멘드 맥스의 디폴트 값은 1000이에요. 그리고 민의 디폴트 값은 50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여기 뭐에요? 여기 이제 호셰발림이 답변해 놓은 내용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인데 요것만 가지고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뭔가 이해가 될 뜻도 한데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봤다고 상정을 하고 다 읽어봤다고 상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여기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죠. 제일 처음에 디멘더천 왔습니다. 디멘더천은 누가 왔느냐 디멘더천이에요. 그러니까 디멘더 버퍼 여기 이만큼을 여기 이만큼을 클라이언트 이게 클라이언트 색깔이 너무 빨갛네 이만큼이 클라이언트고 아 컨슈머에요. 컨슈머 영역이고 여기는 프로듀스 영역입니다. 영역설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 디멘더가 이렇게 컨슈머도 디멘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도 프로듀스도 디멘드가 있어요. 디멘드에 대한 정보를 프로듀스는 프로듀스대로 관리하고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관리를 하는거에요. 위에 한 줄 더 넣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게 젠스테이지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젠스테이지의 핵심 알고리즘이고 요거는 참 이름 제이브리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세계에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설명하는거에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겠죠. 물론 젠스테이지를 만든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설명한 사람은 전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설명이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도 디멘드를 가지고 그리고 프로듀스도 디멘드를 가진다는거에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지 않으면 이게 논리가 안돼요. 그리고 프로듀스는 버퍼라는걸 가지고 있어요. 버퍼를 가지고 있고 디멘드 버퍼입니다. 그리고 컨슈머는 디멘드 밸런스라는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거에요. 하는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sent to 컨슈머 received by from producer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컨슈머가 demand 1000을 만들고 그죠? demand 1000 default 값이잖아요. max 값입니다. 얘가 max 값이에요. max 값이고 max 값을 produce에게 전달합니다. demand 1000을 전달해요. 그럼 produce가 1000을 받죠. 그죠? 그게 어디 갔나 요거에요. demand 전달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produce가 850개를 만듭니다. 850개를 이벤트를 만들어내죠. 어디?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죠? 850개 만들어서 그래서 개수 레알을 보면 850개죠. 그죠? 그래서 850개를 만들어서 컨슈머에게 전달합니다. 전달 받았죠. received from produce 850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produce는 아직 150개를 덜 줬어요. 그래서 이걸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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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회계 용어예요. 외상 외상 매입금 지불해야 될 거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지불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아직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 거 못 보는 게 150개입니다. 1000개를 주문 받았는데 850개를 보냈으니까 150개가 주문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150개를 따로 체킹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사이 컨슈머는 850개를 받아서 컨슈머는 컨슈머 대로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대로 로직이 있어요. 서로 따로 놉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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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듀서는 프로듀서의 로직에 따라서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고 컨슈머는 컨슈머의 로직에 따라서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가끔씩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완전 남남이에요. 자 그래서 어 그사이 컨슈머는 500개를 처리했습니다. 500개를 처리를 했으니까 자기가 1000개를 주문했는데 500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 500개 그죠? 500개를 주문해서 아 1000개를 주문해서 500개를 처리했으니까 자기는 500개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왜냐니까 컨슈머는 항상 주문량을 1000개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적어놔야겠구나. 그러니까 컨슈머는 항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로직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하 keep is demand as max demand 항상 컨슈머는 자기의 demand가 max 상태가 되도록 하는거에요. 근데 max 값이 지금 얼마냐니까 1000이란 말이에요. 1000인데 자기가 이미 500개를 프로세싱 했으니까 500개를 프로세싱 했으니까 어 어디 갔나 여기 여기 있군요. 500개를 프로세싱 했으니까 500개를 또 주문해서 다시 1000개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 주문을 다시 프로듀서에게 보낸거죠. 그러면 프로듀서는 500개 주문을 받았고 그죠? 자기는 850개를 보내줬는데 150개 아직 못 보내준게 있죠. 그죠? 그래서 650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650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650개만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만들면 850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만들 때마다 850개를 만들어요.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그러니까 850개를 만들 수 밖에 없죠. 850개를 만들어서 650개를 보내주고 200개는 이렇게 따로 버퍼라고 하는 것이죠. 버퍼에다 따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얘는 프로듀서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컨슈머 사정을 보자는거죠. 컨슈머는 서로 남남이에요. 서로 전혀 남남입니다. 컨슈머는 어쨌거나 자기 생각만 하고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자기 생각만 해요. 프로듀서는 컨슈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컨슈머도 프로듀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컨슈머는 5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맥스 디멘드가 어떻게 되나요? 맥스 디멘드가 1000개로 맞춰졌죠. 그죠? 1000개 맞춰진 상태인데 그 사이에서 또 350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컨슈머 입장에서는 다시 재고가 몇개가 되나요? 디멘드 밸런스가 650개가 남은거죠. 그죠? 650개를 더 주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디멘드가 그렇죠? 그죠? 650개를 더 주문할 수가 있죠. 350개를 처리했으니까 그럼 바로 또 650개를 주문을 넣죠. 650개를 주문을 넣는데 650개를 주문을 넣은 것 중에서 프로듀서는 850개를 생산해서 200개를 보내고 650개를 전달해준 거에요. 그죠? 650개를 전달 받아서 그러면은 자 650개를 전달 받았으니까 전달 받았다 하더라도 컨슈머는 여전히 디멘드 상황은 아직까지 10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디멘드의 밸런스는 지비상태는 1000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이가 또 500개를 썼습니다. 그죠? 500개를 프로세싱을 했으니까 다시 또 디멘드를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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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헷갈리기 정말 좋은 건데 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1000개를 주문을 해서 850개를 프로듀스가 만들어서 850개 보내고 150개는 빼놨죠. 다시 500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500개를 더 주문했으니까 디멘드 500개 추가되어서 150개랑 500개랑 합쳐서 650개의 주문이 되는 거죠. 그죠? 650개의 주문을 만들어서 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컨슈머에게 보내주는 데가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850개를 만들어서 200개 빼고 650개를 보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컨슈머 입장을 보자는 거죠. 컨슈머 입장에서는 처음에 1000개 주문했고 그죠? 500개 사이가 소진한 바람에 500개를 더 추가 주문해서 추가 주문하는 바람에 이제 디멘더의 장고는 1000이 된 거예요. 그죠? 디멘더 장고를 여기다 적을까요? 다시 1000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350개를 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디멘더 장고는 몇 개가 되나요? 650개가 되죠. 이제 디멘더 장고가 그죠? 일단 디멘더 장고는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프로듀서는 컨슈머의 디멘더 장고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것만 봅니다. 자기는 자기 1000개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500개 받은 거 있고 총 앞에서 1500개의 장고라는 거면 얘는 생각할 뿐이지 얘는 전신경 안 써요. 그죠? 650개의 장고가 지금 있는 겁니다. 650개인데 이 650개는 뭐해요? 우리 처음에 컨슈머의 맥스 디멘더가 디폴트가 1000이고 그리고 민이 500이었잖아요. 그죠? 60개 보다 650이 더 많죠? 650이 미인보다 더 많으면 새로운 재고 주문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청을 안 해요. 이 상태에서는 요청을 안 하고 단지 이제 넘어옵니다. 요청을 안 하고 넘어왔죠. 넘어와서 그런데 그 사이에 크리두스가 850개를 정해서 200개는 킵핑하고 650개를 보내셨잖아요. 650개를 보내셨으니까 또 500개를 처리를 합니다. 그죠? 500개를 처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컨슈머 입장에서는 650개에서 500개를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컨슈머 장구가 150개가 남게 된 거예요. 그죠? 디멘드 장구 디멘드 장구가 150개 남았으니까 얼른 다시 1000으로 맞춰야겠죠? 1000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되나요? 850개의 디멘드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850개의 디멘드를 새로 만들어서 얘를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컨슈머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컨슈머는 디멘드를 850개를 또 받는 거죠. 받았습니다. 디멘드가 원래 850개가 날로 온 거예요. 850개가 날로 왔는데 이건 650개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프로듀서는 자기가 보니까 버프에 200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200개가 있으니까 어? 그럼 650개만 더하면 되겠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650을 합쳐서 그죠? 그런 다음에 85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0개. 디멘드 버프에 있는 걸 합쳐서 그죠?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는 어차피 850개씩 생산하니까. 그죠? 650개를 다시 뭐예요?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얘는 그 사이에 또다시 컨슈머는 또다시 500개를 또 가공을 해요. 그러면 또다시 150개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다보면 말이 막 보여 버리는데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게 3번 되어있고 4번 되어있고 5번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6번이에요. 이게 어디에 맞춰진 그림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호셜 발림이 답변한 내용이 있죠. 답변. 여기에 있는 이게 1번이고 그죠? 이만큼이 2번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3번에 대한 설명이고 이만큼이 4번에 대한 설명이고 5번에 대한 설명이고 6번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7번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어디있나요? 자 이걸 조금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올리고 화면도 좀 키우고 해서 여기 1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2번입니다. 2번이고 그리고 3번 이게 3번이죠. 4번 5번 6번 7번은 무한반복 7번은 다시 5번으로 다시 반복되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밸런서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요약해 놓은 것과 그리고 호셉 알림의 설명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만 주의하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자기가 디멘드를 관리해 나가고 있고 디멘드 수치 자기가 보는 디멘드에 따라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대로 또 자기의 디멘드 그러니까 컨슈머로부터 받은 디멘드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프로듀서는 동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생산해서 보낼 것인지 얼마나 생산해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버퍼가 있다는 거죠. 프로듀서는 버퍼 그죠? 데이터 생산량과 컨슈머가 요청하는 양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때는 버퍼에다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보관한다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 논리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서 프로듀서 프로듀서 앤 앤 앤 앤 컨슈머 매니지 이사 디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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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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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독립적으로 디멘드를 관리하고 각자 자기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각자 컨슈머는 컨슈머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듀서는 user 뭐였나요? 어 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네 어 어디로 왔나요? 여기 있군요. 버퍼 버퍼라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요. user 버퍼 to 그러니까 adjus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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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뭐예요? between 어 demand over demand over consumer and the capacity 라고 그러나요? productivity production quantity 라고 그럴까요? quantity over production 그죠? 이 차이자 컨슈머의 demand 그리고 프로듀서가 생산하는 양 차이 불일치에 따른 것은 버퍼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things only is on state 그리고 and consumer 마찬가지입니다. consumer 역시도 역시 also things only is on status 혹은 interest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인 그죠? 매우 이기적입니다. 둘 다 둘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별도의 논리 프로듀서는 프로듀서의 논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컨슈머는 컨슈머의 논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 바로 demand 이 demand 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여기서 demand 이 demand 프로듀서가 demand demand 좋아하는 거 Consumer demand regulation demand demand lu Jude demand 다음 do bueno enough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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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내에 수백만, 만약 우리가 표준은행을 정상적으로 응시한다 그러면 수천만 명이 제각기 다른 용도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제각기 다른 곳에 그 자신의 데이터를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를 생산하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수만 개, 수백만 개의 어떤 기관들, 기업들 간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조율, 교통,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교통제어, 그죠? 데이터 트래픽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젠스테이지에요. 여기에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천천히 숙고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